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는 건강팔팔하지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I am 이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구요. 뒤에는 건강이 팔팔한 이라는 의미로 in the pink of health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직역을 하면 I am 나는 있다 in the pink of 하면 뭐뭐의 분홍색 안에 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health 하면 건강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이때 핑크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 분홍색 인데요. 혈색이 좋은 피부 상태나 아기 피부처럼 건강함을 의미하는 데서 유래한 원어민들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 am in the pink of health 나는 건강팔팔하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how do 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건강관리 라는 의미로 you stay fit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맨 끝에 있는 stay fit 하면 건강을 유지하다 또는 건강관리하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how do you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how do you stay fit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먹는 것이 곧 건강이죠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health 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먹는 것 이라는 의미로 is what you eat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뒷부분에 있는 what you eat 하면 당신이 먹는 것 그래서 직역을 하면 health, 건강은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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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you eat 당신이 또는 네가 먹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health is what you eat 먹는 것이 곧 건강이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운동을 많이 하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do you 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운동을 많이 하다 라는 표현으로 get much exercis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get 하면 얻다 또는 받다 그리고 much exercise 하면 많은 운동을.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do you get much exercise? 운동을 많이 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는 늘 규칙적으로 운동해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I always 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다 라는 의미로 work out regularly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맨 끝에 있는 regularly 하면 규칙적으로 라는 부사가 되겠구요. 그리고 work out 하면 운동하다 이때 exercise 또 운동하다 라는 단어인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exercise는 운동하다 의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쓰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work out 하면 체육관이나 또는 헬스장에서 좀 더 규칙적인 또는 어떤 계획적인 운동을 하다 체계적인 운동을 하다 라는 의미로는 exercise 보다 work out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 always work out regularly. 나는 늘 규칙적으로 운동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건강이 곧 재산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health 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health is 그리고 뒤에는 wealth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health 하면 건강 그리고 비슷한 발음으로 끝나는 똑같은 발음으로 끝나는 wealth 하면 재산. 그래서 health 하면 건강, wealth 하면 재산, 부. 즉 전체적인 의미는 health is wealth. 건강이 곧 재산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는 건강 상태가 좋아.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I'm in 이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건강 상태가 좋은 이라는 의미로 a good shap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맨 끝에 있는 shape 하면 상태, condition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shape 하면 모양 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구요. 직역을 하면 I'm in 나는 뭐뭐 안에 있다. a good 좋은 shape 상태, condition 안에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m in a good shape. 나는 건강 상태가 좋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무리하지는 마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don't strain 이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yourself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strain 하면 뜻이 팽팽하게 뭔가를 팽팽하게 당기다. 또는 누구를 긴장시키다. 또는 너무 노력하다. 너무 애쓰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don't strain 하면 당신, yourself, 당신 자신을 너무 당기지 마세요. 너무 애쓰거나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don't strain yourself, 무리하지는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여름에 건강 유의하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in summer time 이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구요. 뒤에는 건강을 유의하다. 라는 의미에서 take care of your health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take care of 하면 뭐뭐에 유의하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래서 take care of your health 하면 당신이 건강에 유의하다. 맨 앞에 있는 in summer time 하면 여름 동안에.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n summer time, take care of your health. 여름에 건강 유의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열대야에 주의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watch out 이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열대야 라는 의미로 fall tropical night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앞부분에 있는 watch out fall 하면 뭐뭐에 조심하다, 주의하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tropical night 하면 열대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watch out fall tropical night. 열대야에 주의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문장은 나는 건강팔팔하지. I am in the pink of health.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How do you stay fit? How do you stay fit? 먹는 것이 곧 건강이죠. Health is what you eat. Health is what you eat. Health is what you eat. 운동을 많이 하세요. Do you get much exercise? Do you get much exercise? Do you get much exercise? 나는 늘 규칙적으로 운동해. I always work out regularly. I always work out regularly. I always work out regularly. 건강이고 재산입니다. Health is wealth. Health is wealth. Health is wealth. 나는 건강 상태가 좋아. I am in a good shape. I am in a good shape. I am in a good shape. 무리하지는 마세요. Don't strain yourself. Don't strain yourself. 여름에 건강 유의하세요. In summertime, take care of your health. In summertime, take care of your health. In summertime, take care of your health. 열대야에 주의하세요. Watch out for tropical light. Watch out for tropical light. Watch out for tropical light.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